오늘의 웅이파th 아이스크림은 오랜만에 먹은다 짜장면! 장수랑 짬뽕! 짬뽕이랑 볶음밥 시켰는데 짜장면이 같이 먹자 짜장면은 어떻게 할거야? 같이 먹자 나 같이 먹고 싶어서 다양하게 시켰어 너무 쭈그럽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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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부먹이야? 찐먹이야? 오빠는 부먹 난 찐먹이니까 반반씩 가자 오빠용 반이 안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넣어줄게 이쪽은 내전용 옴바칸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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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ard 다리 짬뽕이 맛있어 ㅋㅋ 짬뽕 맛있다 ㅋㅋ 이 집이 맛있어 ㅋㅋ 너무 맛있어 ㅋㅋ 바삭해 ㅋㅋ 내 것도 먹어 ㅋㅋ 싫어 ㅋㅋ 짜장면은 단무지랑 단무지랑 면이 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불어요 ㅋㅋ 면이 불어져요 ㅋㅋ 면을 찍어서 먹을때는 경기도 먹었어요 ㅋㅋ 거의 밥 먹었어요 ㅋㅋ 만두가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ㅎㅎ 수고하니 너무 맛있어요 ㅎㅎ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조금씩 만들어서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나는 서비스로 주신 만두를 먹었어요 ㅎㅎ 으부른데? 까맣는 국물이 진짜 맛있어 ㅋㅋ 캬아콜라 요리해볼게용 쫀득한 국물이 좋아 뱃뱃뱃뱃뱃 짭짤하니 뱃뱃뱃뱃 아삭한 뱃뱃뱃 이건 뱃뱃뱃뱃 계란말이 불과 식용유 계란말이 매우 고소하고 소금을 넣어 보입니다 소금을 넣어 줍니다 소금을 넣어 줍니다 계란과 소금을 넣어 줍니다 물을 넣어주세요 양배추 우동 아.. 세트로 이렇게 오는구나.. 괜찮네 쫄깃쫄깃 따뜻한게 좋아요 초당옥수는 원래 이렇게 아삭하게 먹는 거야? 초당옥수는 원래 이렇게 아삭하게 먹는 거야? 난 초당옥수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뜨거워.. 천천히 먹었어.. 덜 익은 거 아니야? 그런 거 맞지? 응.. 아 이렇게 아삭하게 하면 안되지.. 이거는 덜 익었지.. 원래 이렇게 먹는 건가봐 오빠 초당 옥수수 검색해봐봐 아 나는 찰옥수수 생각했거든? 다르구나 뜨거우니까 조심해 오빠 이거 초당 옥수수 안 먹어봤어? 어 약간 스위트 콩 같다 어떻게? 엄청 아삭해 송류 아 송류 비슷하다 그는 어쩐지 많이 느껴버린 식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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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cheat 탕후루 진짜 맛잇 horrifying 고추냉이를 올려줍니다 ㅋㅋ 고추냉이를 올려줍니다 ㅋㅋ 마늘도 올리고 청양고추를 올려서 caramel 아 맵다 뭔가 맵네? 고기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ㅎ 생선 잠깐 꺼내어줘용 ㅎㅎ 진짜 야맘만 먹으면 안낼거같아요 ㅎㅎ ㅎㅎㅎㅎ 바스타가 왜 안 매워요 ㅎㅎ 뭐하니깐 맘보다 저렴하고 사는거같아요 ㅎㅎ 짠 물어보셨나요 ㅎㅎ 닭갈비를 올려줘요 ㅎㅎ 닭갈비를 올려줘요 ㅎㅎ 근데 두 개씩 먹었나요? 2번만 그런거에요 지금까지 한 번씩 먹었어요 ㅎㅎ 확실해? 돌려보면 다 나와요 이따 보여줄게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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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것 같아 천국과 지옥 이런게 행복이지 뭐 추워 생선구이 나 진짜 먹고싶었잖아 고등어조림 고등어조림 2인분 시켰고 제육볶음 시켰어요 여기는 돌솥밥이 나오더라구요 땡큐 고춧가루 고등어조림이에요 와 진짜 빨갛다 진짜 빨갛다 고추장 향인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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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묵 이거는 오이 소박이 오이 무침 마늘 쫑 김치 샐러드 와 пр restaurants 간호박도 있고 콩도 있고 되게 건강하게 밥을 다 퍼가지고 옮기세요 usuarios 치 Mondraits 고춧가루 계란 볶은 후추 볶음 오 professant 추천 말아봄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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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는 고기골땐이 적당돼요 ㅎㅎ 대장국에 넣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ㅎㅎ 그리고 고기밥 먹기위해 ㅎㅎ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고기골때문에 먹기위해 고기골때문에 먹기위해 고기골때문에 먹기위해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기위해 맛있게 먹어요 ㅎㅎ 전엔 고기골때문에 먹어서 먹으면 좋더라구요 ㅎㅎ 한상에 맞춰서 이렇게 한상 이렇게 한상 한상에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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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떠 먹으면 시작할 VoR 뱅뱅 resource 뱅뱅 고소해요 봄 이거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다 먹을거라, 물이 없어 물을 확보하네 물을 확보해 소금 양파 양파 소금 고추 흰색 불닭볶음면 floor 1st 생각보다 고구멍이 물을 끓여줍니다 불닭볶음면 소금 고추 계란 고춧가루 그릇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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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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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은 냉면이지? 매콤하 fale 넓О 막안오롱 먹이ं sic 좀 Czyело 뭔지 Province 하하하 BCI 저는 매니저치즈만두를 찍어먹어서 이렇게 찍어서 먹었어요 ㅎㅎ 가방이 너무 맛있어요 ㅎㅎ 근데 사과의 매니저치즈만두라 더맛을때는 매니저치즈만두라 이거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ㅎㅎ 너무 맛있엉 ㅎㅎ 면을 먹었고, 외국인은 매니저치즈만두라 간장에 가득 넣어줬어요 ㅎㅎ 보기엔 매니저치즈만두라 푸드저분은 전혀 먹었어요 ㅎㅎ 계란은 다 먹으면 좋더라구요 ㅎㅎ 계란을 하시는데 rapport시다가 천천히 먹을거에요 ㅎㅎ 끝까지 남은 계란 하나 물기를 먹으면 더 맛있어졌어요 ㅎㅎ ㅋㅋㅋㅋㅋㅋ 목에 견지!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용 ㅎㅎ